오늘 함께 할 책은 어떤 면에서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책이었습니다. 한 몸에서 두 세계의 경계를 사흘 동안 치열하게 넘나드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작가의 말로 만나보실까요? 시간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문장에 시선이 탁 걸렸다. 생을 가장 치열했던 사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 소설을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자 삶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다. 인간과 가장 비슷하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 자신에게도 자기 삶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네. 3년 만에 신작을 들고 그분이 오셨지니. 소설 지니와 함께. 얘기를 하시네요. 시작부터 이렇게 푹 쥐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정유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정유정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종의 기원으로 한 번 모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그게 2016년에 나오는 거예요 벌써. 만 3년이 됐어요. 와. 뭐야. 뭐야. 진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장강명 작가하고 작년 봄에 대만 행사하러 나갔다 온 걸. 필두로 해가지고 1년 내내 행사를 하러 외국을 돌아다녔어요. 무슨 행사요? 독이, 베를린, 런던, 프랑크푸트, 일본 이런 데서 독자 행사. 제 책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요. 비행기에서 막 글 쓰고 그랬는데 장강명 작가가 대만에서 호텔방에서 글을 쓰기. 아 뭐 외국에 나와서까지 글을 써. 막 그랬는데 제가 가면서 비행기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아 내가 그때 욕을 했더니 내가 그 꼴을 딱 당하네 그랬어요. 아 그 대만 도서전 때가 저도 진짜 생각이 나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던 데다가 그때 제가 이 진희진이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 상황을 살펴야 되니까 반응이 어떤가. 근데 진짜 장강명 작가님한테는 굉장히 각별했다라는 게 저도 느껴지는 게 그 시트에서도 아주 구구절절 네 어떤 그 기다림과 그 반가움이 막 교차된 그런 소감을 엄청 남겨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유정 선생님이 대만에서 저한테 술을 많이 사주셔가지고요. 술로 꼬시는 이 저기가 있어요. 스킬이 좀 있어요. 3년 만에 이제 오셨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사실은 얼마 전부터 계속 3년에 한 번씩 책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정 작가님의 어떤 인지도나 그런 뭐 유명한 정도로는 온갖에서 요청이 많이 올 거잖아요. 뭐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출판사에서도 뭐 이거 하자. 뭐 오디오북 만들자든가 새로운 뭘 하자든가. 근데 그런 거 정말 외도를 안 하시고 정말 지필이 중심이 된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게 7년의 밤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그 이게 일정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규칙처럼 네. 이제 소설을 내고 한 3개월 독자들하고 만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나오는 거죠. 어진간에서는. 근데 출판사하고 저하고 그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3년 동안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1년 구상, 1년 지필, 1년 퇴고 뭐 이런 식인가요? 6개월 정도를 다음 소설을 위한 그 자료조사.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제 마지막 탈거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나오는데 저도 좀 장강민 작가님처럼 다작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야망을 내가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쓰려던 소설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원래부터 쓰려던 소설이 아니고 중간에서 이제 기술을 돌린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인 인간이라 한 번 그쪽에 꽂히면 그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중간에 돌리는 일 없이 다작작가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뒤에 작가의 말 보니까 안 그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바다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쓰려고 하던 찰나의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이 이제 소환하는 어떤 자기 기억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죽기 전에 3일 동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게 됐는데 보노보에서 시작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짐작하고 책을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죽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노보가 나왔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바다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가 그 책들을 읽는데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 해양학, 지지락 막 하다가 마지막에 본 게 이제 양자물리학인데 제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마지막 한 권이 남았는데 왜 활자만 보는 거 있잖아요. 읽었어요. 읽어. 그리고 한 권이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었어요. 과학책이었는데 버트란드 러셀의 이제 이야기가 인용이 된 거예요. 시간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문장이 소환한 것이 엄마의 기억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25살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라고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엄마가 이제 병동하고 이렇게 중환자실하고 계속 오가면서 계시다가 그날 내려왔을 때는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의식이 없는 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건드리면 손 꼼지락꼼지락하고 아 그럼 깨어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내려오셨는데 정말로 반사 반응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시를 비치면 이게 동공 반사 팍 열리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자체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의사가 주치가 준비를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구를 다 불러서 이제 대기실에 앉혀놓고 준비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딱 좋을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를 내고 간호사 옷을 입고 중환자실에 간호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간호사 옷을 입고 엄마 옆에 앉았는데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 아무 의식 없는 무의식 상태로 딱 사흘 동안 저는 엄마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엄마를 보면서 주는 생각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냥 혼잣말처럼 엄마 지금 어디 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냐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9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날 저녁에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대체 그때 어디가 있었을까? 근데 나라면 어디 갈까?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꿈속을 날아다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인간과 뭐 침팬지와 보노보를 합해서 침팬지 3종 세트라고 해요. 그리고 긴팔 원숭이와 고릴라 오롱을 탄 합쳐서 대형 유인원 3종 세트라고 하거든요. 이 6개의 종이 분화하기 전에 영장류 조상이 살던 그 원형이 살던 그 시절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고적 존재를 현재로 불러내고 그 꿈속으로 갔던 나라는 존재를 주인공으로 불러내니까 이제 지니지니의 스토리가 그 안진 자리에서 이제 막 써진 거죠. 그래서 줄거리 쓰고 이제 개호도 쓰고 뭐 이제 책을 뭘 봐야겠다고 쓰고 그래서 보노보라는 동물에 꽂히게 됐고 그게 지니지니로 이어졌네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저희 조상이 그러니까 사피엔스의 조상 말고 진짜 이 영장류라는 가장 큰 틀에서의 어떤 원형적인 조상이 어쨌길래 여기에서 이 많은 것들이 다 분할을 했고 인간은 또 이렇게 문명화되어서 이 지구를 이렇게 지배하고 살까 원래 이렇게 영감이 후루룩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이러시는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은요. 전혀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막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아니면 내가 늘 생각해오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듬어 소설로 내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누단없이 다른 거 쓰려다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얼핏 몇 가지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소설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쓰셨고 보노보라는 원숭이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영혼이 떠나가지고 보노보에 깃드는 그런 인물도 하나 있구나. 여기까지 들었을 거고 사흘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구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줄거리를 앞부분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영장류 연구센터의 사육사고요. 이름이 이진이라는 35살 여성 사육사인데 또 한 분은 31살 백수 김민주 씨예요. 전국을 유랑하는 떠돌이고 이분이 이 영장류 센터가 망하산이라는 산에 있는데 이 백수분이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그 산에 가서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거기서 키우는 영장류들을 본 날 이 이진이 사육사는 보노보 지니를 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진이의 영혼은 보노보 지니에 깃들게 되고 이 보노보가 김민주와 함께 사흘 동안 모험을 벌이게 되죠. 어드벤처 어드벤처 버디 활극 뭐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버디 활극 다 갖다 붙이죠 좋은 거 아니 근데 이제 남녀가 바뀌거나 투명인간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흔하게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동물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건 그런 소재는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뭐 시간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영혼이 바뀌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자주 쓰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인터넷을 처음에 뒤져봤어요. 대체 그런 드라마들이 몇 개가 있나 이걸 쓰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너무 클리셰가 되면 독자들이 처음부터 식상하니까 그래서 참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판타지가 첨이이고 이런 이야기는 판타지는 원래 독자가 믿어주지 않으면 서로 안목적인 약속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어줄게 라는 안목적인 약속이 있어야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게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가 완전히 리얼리티 중에서도 초 리얼리티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번호보라는 존재는 저도 아무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취재기관도 길었고 공부하는 기관도 길었고 이 번호라는 종의 개성을 고스란히 살려서 정말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정말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료조사 기간이 그래서 꽤 길었죠. 취재기간이나.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소하다면 사소한 건데 여기 119 구조대 팀장님 이름이 한기준인데 익숙하거든요. 28에 나오는 그 119 구조대원도 한기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거죠. 같은 분인가요? 제가 그 옛날 소설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데려다가 다음 소설에다 이렇게 넣어서 뭔가를 시키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작가님 소설 속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것도 또 독자들의 또 큰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 왜 이런 걸 하냐면요. 이게 제 무슨 고유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표절이에요. 이게 스티븐 킹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샤이닝에서 나오는 오버룩 호텔이 미저리에 가면 미저리 내 동네 뒤에서 이렇게 산 너머에 보이는 그 호텔 이름이 또 오버룩이고 그런 식이에요. 스탠바이미로 많이 알려져 있는 더 바디라는 소설에서 거기 배경이 되는 마을이 캐슬락인데 이 캐슬락에서 또 다음 다른 소설로 오면 또 옆 동네가 캐슬락이고 아 나도 이제 소설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인물도 좀 불러오고 저 동네도 좀 불러오고 아 나도 그렇게 써야지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기준이라는 이 켄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물의 신경을 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고스란히 그 캐릭터 가져다가 그대로 다른 독자들이 읽어도 별 부담 없이 그대로 그냥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어떤 꼼수로서의 가치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누구를 등장시키니까 벌써부터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진짜 정말 어떤 세계관? 네. 그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책을 많이 쓸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책 이게 뭐라고? 따스하고 다정하고 뭉클한 정유정 작가님의 신작 지니지니를 읽고 있습니다. 네. 정유정 작가님 하면은 역시 그 악의 삼부작이라고 불리는 소설들이 유명하잖아요. 7년의 밤, 28, 종의 기원까지. 그 삼부작 이후의 첫 소설인데 이 책을 보니까 따스하고 다정하고 뭉클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뭉크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네. 일단 지니는 소설 속에서 애칭이 다정한 그녀예요. 맞아요. 그게 다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적 배경이 지금 현재예요. 2019년 오후. 지금 오늘 날씨가 30도잖아요. 이 정도면 따스한 걸 넘어서 거의 뭐 태우는 날씨인 거예요. 너무 덥더라고요. 아, 그 따스한 거는 뭐 이렇게 인물의 따스함이 아니라 배경이 여기가 후텁지근하죠? 그 얘기인 거군요. 어쨌든 따스해요. 뭉클하다는 거기 산이니까 산이 좀 이렇게 토양이 좀 뭉클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입합나무가 이제 굉장히 뭉클하게 피어있는 이런 배경. 아, 그런... 네, 그렇죠. 아... 그래서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약간 두둑에 맞는 정도지. 죽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홍보 묵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작들에 비해서 이제 멋진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도 아주 반가웠는데요. 어떻게 작가님 본인의 모습도 많이 투영이 되었나요? 제가 여성 캐릭터를 그동안 안 썼던 이유가 그 여성 캐릭터를 쓰면 거리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곧장 뛰어나가가지고 막 떠들고 싶은 그 욕망을 잘 컨트롤을 못해요.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 아시다 싶어요. 그래서 그거 컨트롤이 안 되면 새 소설 엉망진창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됐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왕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오히려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게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예 까놓고 제 성격 드러내고 들어갔어요. 제 성격을 가져다가 뭐 일단 보시면 알잖아요. 성격이 좀... 목청 크고... 성격 안 좋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목청과 다혈질 성격의 감정적인... 그래서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썼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니 되게 멋있으면서도 또 인간적 한계도 느껴지고 전 좋은 캐릭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주인공에게 제일 신경을 쓴 게 좀 성숙한 어른이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이 철닥선이가 없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약간 성숙한 주인공 진이가 맡은 임무가 굉장히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임무에요. 이 진이를 통해서 또 남자 주인공 민주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교본을 좀 보여줘야 하는 그런 거여서 제 자신은 성숙하지 않지만 사실 성숙한 주인공을 그리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본인이 많이 투영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책 속에서는 그 이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조금 이제 강하게 이렇게 단련받으면서 자랑한 것 같은 이제 에피소드들도 등장하잖아요. 울지마. 너는 살아야 돼. 강해져야 돼. 이런 얘기를 엄마로부터 지속적으로 듣는데 그 어머니의 캐릭터도 작가님의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신 건가요? 저희 어머니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타이거 맘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저한테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대답할 때 못해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이런 그야말로 강아지처럼 깽깽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때 하시단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시절에는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 말이. 너는 결혼하지 않아도 돼. 다만 너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자립해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빠 만나서 결혼했고 애를 넷이나 낳고 넷이나 되면 어떻게 끼고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을까. 엄마와의 에피소드도 꽤 들어있어요. 눈밭에서 이렇게 옷 펼치고 앉아서 사진 찍는 장면이라든가 꽁이 포르르 날아가는 태몽 이런 것들 다. 실제로 그런 태몽을 꾸셨구나. 제 태몽이래요. 꽁이 파란 알을 이렇게 막 낳으면 엄마가 치마 폭에다가 알을 막 담아가지고 꽁을 쫓아가면 또 알을 이만큼 낳고 눈밭에다가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작가님이 꽁이 아니고 그 알들이잖아요.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꽁은 나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작품인가 봐. 아.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알들을 네가 나아라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미아리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드릴게요. 정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이런 때를 쓰는. 이 이진희 캐릭터는 소설에서는 묘사되기가 상당히 이렇게 외모가 비주얼이 뛰어난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멋있지 않나요? 워낙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그 강한 캐릭터에 걸맞은 시련을 주시려고 그런 건지 뒤에 겪어야 되는 시련이 진짜 어지간하면 이제 통제력이고 뭐고 그냥. 멘붕에 빠지는 거죠. 놔버리고 싶다. 이 정도면. 그런데 끈적이게 버티잖아요. 지니의 모토가 그거예요.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다음에 또 이겨내고.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울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 이겨낼 때라는 그 문장을 쓸 때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걸 그 포기하는 그게 굉장히 성숙하지 않으면 그 포기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또 이제 관성적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이제 이끌어주는 여성 캐릭터와 좀 이제 사고뭉치 행동파 남성 따라가고. 특히 또 영혼 바꾸기 뭐 이런 설정이 있을 때 꼭 썸을 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혹시 쓰시면서 그런 압박은 안 받으셨나요? 그게 압박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 로맨스라든가 어떤 썸에 관한 굉장히 백체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 써요. 이 28 때도 저 김윤주하고 서재영하고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을 이 두 사람이 어떤 배드신이라고 써놨는데 독자들이 거기서 둘이 뭘 했는지 모르겠대요. 왜요? 비상계단에서 둘이 하여튼 뭔가를 했는데 독자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둘이 뭘 한 거예요? 어린 독자들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숙한 독자였어요. 모든 것을 알만한. 비상계단. 모태솔로 독자인가? 비상계단까지만 나오면 뭐 그냥. 둘이 담배 폈나? 그 부분을 로맨틱하게 묘사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독자들이 그 부분이 러브신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이 이상하대요. 그게 뭐 했는 건지 모르겠대요. 둘이 뭘 했는지를. 너무 귀여워. 제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독자들. 말씀드리고 싶죠. 큰일이 났어요. 비상계단에서. 그렇죠. 날릴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그 신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남녀가 서로를 위로하는 장면 정도로 생각했대요. 위로를 세게 해서. 미치겠다. 위로를 좀 격렬하게. 수위가 점점 후끈해지네요. 따스하고. 그러니까 따스하다니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수습해요. 빨리 수습해. 얼굴이 빨개졌어. 자 오늘 웃고 떠드는 사이에 순식간에 한 시간이 지나가버려가지고. 아 진짜요? 네. 1분은 여태까지 작가님의 전착들과 조금 달랐던 점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내일 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효정 하는 그런 포인트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노래를 하셔야 돼요. 아 노래를 못한다. 진짜. 진짜. 저기 liking. 3. 4. 5. 5. 5. 5. 6. 10. 10. 11. 11. 11. 12. 12.